가치관을 떨어뜨리지 못하는 상대와 정면으로 싸우다니 어떻게든지 해서 좋게 끝났어요 나탈리 너는 당신은 상냥한 듯한 얼굴을 하고 있는 주제에 제법 강인한 점이 있군요 그렇지 않아요 보통이에요 전투에 관해서는 양육강식이라고 대답하는 인간의 어디가 보통이라는 거죠 잔뜩 먹지 않으면 강해질 수 없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서 의미를 모르겠어요 힐다시 건강하게 되면 좋겠네요 마음이 강한 아이지만 역시 조금은 힘들겠죠 거짓말의 갈린이란 건 큰일이군요 저에겐 굉장히 무리해요 나탈리는 거짓말이 소투니까요 당신에게 듣고 싶진 않아요 저는 나탈리처럼 거짓말을 못하니까요 언제 제가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교황에 대한 거 말하지 않고 있었는 주제에 그건 그게 그거예요 그냥 안 말한 것뿐이지 거짓말을 한 건 아니에요 괴롭게 변명을 하는 나탈리는 어딘지 왠지 모르게 신선하네요 정말이지 놀리지 말아주실래요 하 recuerden là 충분히 감사합니다.